Q. 팝파이브 14번 홀에 박결 팝파이브 14번 홀에 박결 빌오프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웨이 세팅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서 티샷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는 코스 세팅은 아니지만 일단 페이웨이를 지켜야지 네 나이스 버디 박결은 14번 홀에서 첫 버디 4번 홀에 박결 졌습니다 이란답파 결대로 잘 쳤네요 좋은 부담 4번 홀 피해 4번 홀 10번 홀 5번 홀 16번 홀